오늘따라 컨셉 되게 이상한 거 알아요? 뭐 어쩌라고? 귀여워서 그래요 탁 치라고 잡아요 움직이지 마 니 등 뒤에 붙었어 여기저기 둘 쑤시고 다니다가 뭐라도 알면 그러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날 못 보내 산다래요? 너를 못 믿겠으니까 우리 할머니 퇴기록한 거니 사라졌는데 니가 가져가올다니? 8 大総合台 28 頻道 週 1 至 5 晚间 10 點 大發不動甩